안녕하세요. 미래세증권에서 리서치센터에서 에너지 정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5월부터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제시했었던 IRA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등 큰 변화를 주었으며 주식시장도 법안의 조항이 바뀔 때마다 많게는 10에서 15%씩 급등 나갈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태양광 및 폭력 기업들도 미국 시장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해당 변화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통과시킨 OBBBA 법안과 뒤따라서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단순화한 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 수치 조건 강화입니다. 예전에는 2032년까지 건설을 시작하기만 하더라도 보조금 수치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점이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신규 규정은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7년 말까지 발전소를 완공해서 가동을 하라는 조건이고요. 아니면 26년 7월 4일까지 건설을 시작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해당 변화에 따라서 28년부터는 보조금 수치 금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6년 7월 4일까지 건설을 시작해야만 하기에 선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은 미국 내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의 수요가 매우 강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해당 조건이 생기면서 이번 1년 내 착공 조건을 극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건설 시작 인증 규정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물리적인 작업을 진행하거나 총 투자 금액의 5%를 지분했다면 착공 인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두 번째 조건인 총 투자 금액의 5% 조항이 삭제가 되었고 물리적인 작업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는 착공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까다로워진 것이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표에 1.5MW 이하 태양광만 예외 허용이라고 들어간 문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규모 태양광, 즉 주택용 태양광은 여기 건설 시작 인증 조건 강화에서 예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 태양광은 예전처럼 총 투자 금액의 5%만 미리 지불하더라도 보조금 수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용 태양광에는 약간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수치 조건 강화가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는 FEOC에 대한 배제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EOC,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지정한 국가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제품들은 보조금 수치가 불가해지게 됩니다. 당장 25년은 영향이 없지만 26년부터 점진적으로 비중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FEOC와 관련이 없는 OCI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그래프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의 결과입니다. 해당 변화로 인해서 미국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전망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OBBBA 법안과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이전 시점 전망치인 주황색 선과 비교해보면 28년에서 30년 전망치는 약 20에서 30% 하향 조정되었으나 26년 전망치는 10% 상향 조정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RA 보조금의 영향이 작지 않았기에 중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을 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LCOE 비용 측면에서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미국 태양광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덤핑 상계 관세로 인해 미국 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타 지역 대비 태양광 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솔루션 및 퍼스트솔라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선수요가 발생하면서 모듈 가격이 추가 인상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됩니다. 또한 해당 법안 발표 이후 발표되었던 태양광 공장 증설 계획 일부도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제소된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까지 고려한다면 미국 내 공급 물량은 수요 대비 더욱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가격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정책의 변화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OCI 홀딩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 내 공급망 다변화 수혜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선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태양광 제품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FOC 규제 강화로 인해서 빠르게 밸류체인을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미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셧다운되었던 공장이 다시 8월부터 재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의 빠른 터너라운드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공급 개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 중국 폴리실리콘의 스팟 및 선물 가격이 약 2년이 넘는 하락세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정부가 반경쟁법을 통해 폴리실리콘 가격을 원가 이상으로만 판매하라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게 형성되어 있어 PBR 0.5배 미만을 받고 있는 동사의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컸던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에너지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산업 내용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